다육식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검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왔습니다 무지개 다육은 구매하시는 분들 가격에 상관없이 택배는 무조건 배송해 드립니다 그 대신에 택배 4천원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오늘도 무지개 다육의 예쁜 자연 군생들 그리고 국민이들 신상들 이렇게 해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와 모건부티가 상당히 꽃이 지금 많이 펴 있어요 와 지난번 영상에 이 모건부티 올라가고 나서 이 아이들이 판매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꽃 핀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 정도 남았고요 또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들로 지금 이렇게 재입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문하시면 여기에 꽃대 올라오는 아이들 진짜 여기 모건부티 꽃은 예뻐요 가격은 6천원인데요 이 몽울몽울 이렇게 꽃이 펴 가지고 이 꽃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한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구매하셔도 몽우리서부터 이렇게 몽우리지기 시작해 가지고 이 아이가 한 3개월이 간다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이렇게 몽우리진 아이들만 구매하셔도 꽃을 상당히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모건부티인데요 오늘 무지개 다육이 착한 가격 6천원에 이 아이들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꽃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 아이들은 다 새로 추가 입고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몽우리져 있는 것만도 참 예쁘죠 사이즈는 이거 지금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오늘 모건부티 이거 꽃이 이렇게 많이 펴 있을 때 이 아이들 구매해서 한번 예쁘게 키워 보세요 6천원에 올려 드려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에보니 교배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를 했는데요 가격은 3천원입니다 와 진짜 가격 저렴하고 예쁘죠 아주 색감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예쁜 빛을 보여주고요 손톱꽃이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 다 3천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앙증맞고 예쁘게 생겼는지 빛이 너무 예뻐요 손톱꽃이 아주 새카맣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이런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3천원이라고 합니다 에보니 교배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쁜 아이들 상대 많은 아이들 오늘 다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오 유아이도 구매하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에보니 교배종입니다 3천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미디네 자 미디네입니다 요거 2천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2천원 자 빗감은 요렇게 보라보라하게 아직 물이 잘 들었어요 기본 포트에 심어져 있는 미디네 자 유아이 4천원 하던 아이인데요 오늘 할인가 2천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쪽으로 블루엘프 블루엘프 4천원이에요 자 블루엘프 4천원 자 빗감 예쁘게 물들고요 얼굴 두수들이 요렇게 야무지게 잘 다져진 아이들입니다 자 손톱꽃이 요렇게 보라보라하게 아주 물이 잘 들었고요 요렇게 예쁜 빛을 보여주는 아이 아주 기특하고 착합니다 자 이 아이들 얼굴 두수도 예쁘죠 요렇게 생긴 아이들 블루엘프입니다 4천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모란입니다 자 모란 자 요거 군생인데요 3두 또 4두짜리도 있고요 자 입장 끝이 핑크색으로 아주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요기 자 라인을 아주 진한색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었는데요 요기 있는 아이들은 또 4두짜리 또 3두짜리 자 5두짜리 종류들도 있고요 또 3두짜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주문하시면 여기 얼굴 두수 많은 아이들부터 자 보내드리고요 3두짜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4두 5두짜리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고 거의 3두 합니다 자 요거 모란이라고 합니다 4천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소인제 금이에요 소인제 금 8천원입니다 자 가격은 요쪽에 자 소인제 금 자 요기도 기본 포트에 심어져 있는 소인제 금이에요 자 빛감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아우 예쁘죠 세상에 줄문이 쭉쭉 친게 요렇게 예쁘게 생긴 소인제 금이에요 8천원입니다 4천원입니다 실루엣이에요 4천원입니다 실루엣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자 입장이 짤막하고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손톱 끝이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들 자 봄이 되면서 요 다육이들이 꽃대를 딱 요렇게 올리고 있네요 자 요렇게 자 꽃대에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바투로 자르시면 안되고 자 꽃대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자 여기 정도 여유를 남기고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자 실루엣입니다 요 아이는 4천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매직젠 골드 자 매직젠 골드 4천원입니다 예쁘죠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들고요 요렇게 노란색으로 자 생장점에 나오는 색감 노란색 자 입장 끝엔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매직젠 골드 자 얼굴 누수도 착한 아이들 오늘 4천원씩 자 예쁜 아이들 올려 드릴게요 요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흑장미입니다 자 여기 무지개 다육에 요 흑장미 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었는데요 자 요기 있는 아이들 자 봐도 봐도 예쁘고 또 가격도 예쁘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입장 밑에 자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고요 아주 색감이 다양하게 자 요렇게 여러가지의 색감이 있는데요 요기 있는 흑장미는 또 교배종도 있고 또 오리지날의 교배종도 있는 오리지날의 그 흑장미도 있는데 자 빛감들이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다 그래도 예뻐요 자 어떤 아이가 간다고 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요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는 흑장미 자 가격이 4,000원인데 자 요 아이들 와 이거 너무 예뻐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요기는 무슨 금기가 요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 예쁘죠 아주 작은 피멍이 들면서 물을 든 아이들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들 흑장미 4,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6,000원이에요 자 레티지아 6,000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레티지아 자 6,000원짜리가 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목대들도 상당히 튼실하고요 자 얼굴이 요렇게 많은 자 군생들 아우 진짜 예쁘죠 아가들이 바글바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아주 엄마 목대에 요렇게 달려있는 자 레티지아 자 빨갛게 물이 잘 들었고요 자 두수들도 많고 수영들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기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요 아이들이 6,000원인데요 어떤 아이를 들어도 다 밥이 상당히 좋고 요렇게 두수들이 세상에 요 목대가 요기 아가들 붙어있는 거 좀 보세요 요거 6,000원이면요 진짜 착한 가격입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무지개염자입니다 자 무지개염자는 자 찍을 때마다 반응이 참 좋아요 색감이 예뻐서 또 인기가 있고 또 요거 자 돈나무라고 불리기도 하죠 무지개염자가 자 목대들은 요렇게 튼실한 아이들인데 자 요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키우기도 좋고 자 무난한 아이 자 요런 아이들은 진짜 순둥이입니다 6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무지개염자입니다 와 그리고 요쪽에 자 요 빨간 아이들 자 탑네드 염자라고 합니다 요아이는 아주 쇠팔깍히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입장이 자 동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돈나무라고도 하죠 자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아주 반질반질하면서 자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더욱 예뻐 보이는 아이들 자 요아이들도 탑네드 염자인데요 자 8,000원입니다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탑네드 자 볼수록 매력이 있고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저도 요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볼수록 자 물이 드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자 탑네드입니다 자 염자 8,000원에 올려드리고요 골드코인 염자 8,000원입니다 자 골드코인하고 자 탑네드 염자하고의 차이점은 또 골드코인은 노란빛으로 물이 듭니다 요렇게 자 탑네드는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자 요아이들 다 8,000원씩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펜지입니다 펜지 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펜지 자 요기는 얼굴이 오두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 여기 하엽이 잘 아주 바시락바시락하게 생겼고요 요 하엽 뛰어지면 목대가 보일 것 같아요 자 요아이는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자 펜지입니다 요아이들도 다 만원입니다 와 그리고 스타버스트가 지금 두개밖에 없습니다 다 나갔고요 요기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스타버스트 목대 상당히 튼실하게 생겼어요 요아이들도 8,000원 자 요거 수량은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대표님 또 자 추가입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블랙헤시미어 철화 35,000원입니다 자 빗값 예쁘죠 요렇게 아주 자주 빗으로 자 초코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목대는 요렇게 보이시나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것 좀 보세요 진짜 예쁘고요 어쩌면 빗값이 요렇게 예쁘죠 자 블랙 캐시미어 자 캐시미어하고 블랙 캐시미어하고 자 종류가 조금 다르고요 블랙 캐시미어가 가격대가 더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요아이는 좀 가격대가 있어요 35,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블랙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 6,000원입니다 원종 프리티 자 입장이 짤막짤막 하고요 요렇게 진한 핑크피스로 물드는 아이고요 요거 색감 너무 예쁘죠 자 프리티도 있고 또 원종 프리티 아직 프리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기에 원종 프리티는 색감이 요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입장이 짤막하고 진한 핑크피스로 물드는 원종 프리티 요아이 6,000원에 올려드려요 네온라이트 7,000원입니다 네온라이트 7,000원 자 2두 군생이에요 자 요기는 또 3두 군생입니다 예쁘죠 입장 밑에 피멍이 든 것 좀 보세요 핑크빛으로 아주 물이 잘 들었고요 자 가격 착합니다 군생 자 네온라이트 군생이 7,000원이에요 상당히 많죠 종류가 저기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와 색감 예뻐요 여기는 독일 샴페인이에요 자 만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독일 샴페인 자 요렇게 아주 쫀득쫀득 물이 잘 드는 아이입니다 자 빗감이 너무 예쁘고요 옷 좀 보세요 자 독일 샴페인 만원에 올려드려요 백봉입니다 백봉 자 요아이들 만원이에요 백봉 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와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네요 입장이 아주 금지막하게 환협으로 생겨가지고 자 핑크핑크 예뻐요 뒷면에도 요렇게 핑크빛을 보여주는 자 백봉 요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물이 잘 드는 제 백봉이에요 가격은 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맥캔토시 자 맥캔토시 자 요거 8,000원 하던 맥캔토시 6,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2,000원 할인입니다 맥캔토시 자 동글동글해요 아주 오렌지빛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요기 자 요 포트는 한 10cm는 넘는 것 같아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요 아이들 할인값 자 맥캔토시 6,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동글동글 예쁩니다 어우 진짜 많이 다졌었어요 자 길쭉했던 아이가 요렇게 다져지고 댕글댕글 구슬처럼 생길 때까지 얼마나 많이 다져지고 다져진 아인지 요거 다육이 보시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거 8,000원짜리 6,000원에 올려드려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자 요아이 10,000원 하드나이 자 오늘 8,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8,000원 와 색감 진짜 예뻐요 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8,000원짜리 머니메이커 금이 요렇게 밥이 풍성하고 자 입장 끝에 색감 물드는 것 좀 보세요 자 요렇게 빨갛게 지금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입장이 통통하고 자 밥이 풍성한 자 머니메이커 금 예전에는 요게 푸릇푸릇 했을 때는 또 그다지 좀 덜 예뻐 보이더니 자 요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드니까 상당히 예쁘고 자 탐이 납니다 자 요 입장 좀 보세요 요렇게 물이 들고요 요 입장이 상당히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오늘 8,000원 요 할인가 올려드릴게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할로윈철화 자 할로윈철화입니다 자 가격은 15,000원이에요 하나 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15,000원짜리 12cm 풀분이 자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얼굴 투수는 자 두개 두개 하나 요렇게 5두입니다 자 목지라가 잘 되어있고요 상당히 튼실하고 얼굴 수영이 참 예쁘게 생긴 할로윈철화 요 아이들 15,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길 아이도 있어요 요기도 자 철화끼가 많이 있고 요기 생얼이 있죠 요기는 생얼이 더 많아요 자 생얼이 자 요기는 자 15,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요기도 요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삥삥 자 요기 자 하리노사가 있는데요 자 요거 하리노사 하나 남았어요 하나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하리노사 요거 3만원짜리 2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얼굴 투수는 요쪽으로 두개 분지하고요 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 하리노사 자 2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하리노사 2만원 요거 하나 남았고요 레몬노즈 금 자 요아이도 4만원짜리 2만원에 요거 50% 해드립니다 요 레몬노즈 금도 하나 남았어요 자 속에 아가가 요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레몬노즈 금 자 요아이도 4만원짜리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에 자 플로라입니다 12,000원이에요 자 12,000원짜리 플로라 좀 보세요 얼굴 투수가 자 5두 2두 자 7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있는 폴로라 요아이 12,000원인데요 요렇게 얼굴 투수가 좋고 예뻐요 자 여기 자 요것 좀 보세요 세상에 얼굴 투수 상당히 많죠 요기는 5두 3두 8두입니다 자 요런 아이가 12,000원이에요 12,000원 여기도 12,000원 자 요아이도 12,000원이에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엘파 소두림이라는 아이예요 자 가격은 3만원이구요 자 얼굴은 요기 여기 여기 아가가 자 두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요렇게 나오고 있구요 여기도 두개가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요기 있는 아이들은 17cm 화분에 심어져있는 엘파 소두림 자 요아이는 3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3만원 요거는 자 실물 사이즈가 요렇게 됩니다 오우 여기까지 깨끗하게 생겨가지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포실포실합니다 너무 예뻐요 요거 자 몬노입니다 가격 착한 7,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샬몬이에요 샬몬 샬몬 3,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샬몬 요렇게 입장 끝에 손톱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3,000원 요렇게 보이시나요 손톱 끝이 샬몬입니다 3,000원에 올려드려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마디바 자 마디바 6,000원이에요 마디바 아주 잘 다져졌어요 기본 포트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자 아이들 마디바 자 프릴마디바도 있구요 또 얼굴 두수짜리 또 이두짜리 또 외두짜리 요렇게 있어요 자 요기서 예쁜 아이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6,000원에 올려드려요 밴바디스입니다 밴바디스 7,000원이에요 자 4두짜리 여기도 4두 4두짜리에요 여기는 5두짜리입니다 독일 샴페인 자 독일 샴페인 가격은 5,000원입니다 와 진짜 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자 생장점이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빗감도 예쁘죠 요렇게 제 손에도 아주 분기가 많이 있네요 요 빨간것 좀 보세요 요렇게 물드는 독일 샴페인 자 요 아이들은 5,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일 샴페인입니다 와 요기에 소후렌이에요 자 15,000원입니다 소후렌 요거 빨갛게 물드는거 좀 보세요 15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인데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얼굴 두수들 좀 보세요 자 요렇게 6두입니다 아가들도 자 너무 귀엽게 나오고 있구요 자 요렇게 새빨갛게 자 물이 잘 들고 있어요 자 가격 착한 소후렌 자 오늘 자 15,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기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소후렌입니다 15,000원입니다 블랙퀸이에요 가격은 12,000원입니다 자 블랙퀸 12,000원 자 얼굴 두수가 요렇게 많아요 자 요기는 물이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요 요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잘 들었죠 15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자 가격이 12,000원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요렇게 많아요 이렇게 맷두래요 블랙노즈 자 12,000원입니다 요거 자 삼두 사두 어우 진짜 예쁘죠 여기도 다 자 15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까망이로 물이 잘 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요기 좀 보세요 자 요아이도 자 12,000원에 자 요아이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쁘죠 와 요기에 자 화이트그린이 자 12,000원이에요 자 화이트그린이 자 얼굴도 상당히 많아요 자 요렇게 하나 들었습니다 와우 요 분지한거 좀 보세요 요렇게 얼굴이 3개씩 달려있어요 자 12,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타마크 4,000원입니다 스타마크 4,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파이어필라 4,000원입니다 자 파이어필라 4,000원 자 에케문스톤 4,000원입니다 에케문스톤 입장 끝에 새까만게 콕 찍은게 너무 예쁘네요 웨스트 레인보우 4,000원입니다 자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 또 예뻐가지고 요아이들이 판매가 이렇게 반이 되어가지고 지금 물량이 요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요거 진짜 4,000원이면요 진짜 싸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자 웨스트 레인보우 4,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애툴리스입니다 자 애툴리스 5,000원이에요 자 애툴리스 요렇게 생겼어요 자 빛감이 물이 들기 시작해갖고 요렇게 예쁘게 자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드는 애툴리스 자 목대롭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자 품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들 자 가격 착한 애툴리스 5,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기 있는 아이는 치와와입니다 가격은 15,000원이에요 자 15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치와와 자 손톱꽃이 너무 야무지구요 자 얼굴 두수가 여기 아주 바글바글 붙어있어요 요렇게 자 요기는 얼굴이 더 많습니다 요게 메뚜래요 앞쪽에 4도 있구요 요 위쪽으로 3도 있구요 또 뒤쪽으로 있어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자 치와와 자 요아이들 어우 진짜 예쁘죠 수영 예쁘구요 얼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 다져진 아이들 손톱 끝이 너무 잘생겼어요 자 치와와입니다 자 15,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직잼골드 자 요아이들은 8,000원이에요 자 8,000원 12cm 풀분에 심어져있는 매직잼골드 자 요렇게 빛감이 너무 예쁘구요 짤막하게 다져져서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자 매직잼골드입니다 8,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요렇게 해서 시흥 무지개다육 또 새로운 신상들 또 기존에 있던 또 군생들 요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택배는 어 구매하시는 분들 가격에 상관없이 다 배송을 다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어 4,000원에 배송비가 있어요 긴 시간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